안녕하세요 작살난다입니다. 이번에는 스노클과 같은 해양스포츠를 위한 수경 고르는 방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비싼 것이 더 좋겠지만 내 얼굴형에 맞게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경을 잘못 사면 수경 사이로 물이 계속 새 들어옵니다. 수경은 잘생긴 사람용이 있고 못생긴 사람용이 있는데 저는 잘생긴 사람용... 수경은 다이빙용품점에 직접 가셔서 써보시고 본인 얼굴 등급에 맞는 것을 고르셔야 합니다. 착용했을 때 당연히 빈틈이 없어야 하고 코로 숨을 들이마셨을 때 공기가 새지 않아야 합니다. 혹시 못생겼지만 잘생긴 사람용 수경을 사용하고 싶다면 또는 이미 구입했는데 수경에 물이 들어온다면 눈알이 빠질 정도로 줄을 타이트하게 매면 됩니다. 수경 속의 공간이 적을수록 깊이 잠수했을 때 수압이 적게 느껴집니다. 고프로를 가지고 계시거나 앞으로 고프로를 장착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처음부터 고프로 마운트가 있는 수경을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해상 스포츠용 수경 고르는 방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go to pamphouse 참고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